장비로 보는 축구, 2019 K리그1 35라운드의 축구화들을 소개합니다. K리그 정상급 중앙 미디필더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박용우의 활약에 힘입어 강원을 2대1로 꺾은 울산은 전북과 승점차를 벌리며 우승을 향한 꿈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올 시즌 주로 푸마1을 신고 경기에 나섰던 그가 강원전에서는 퓨처를 신은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강렬한 옐로우 알트컬러의 퓨처 4.1 넷핏, 러쉬팩입니다. 푸마는 가을, 겨울 시즌,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옐로우 알트컬러를 메인으로 삼아 저돌적이고 용감한 모습으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플레이어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어퍼에 송송난 구멍을 통해 끈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매 축구화 핏을 조절하는 넷핏 기술이 핵심인 퓨처. 해당 라운드 같은 축구화를 신었던 연기우는 아예 끈을 전부 제거하고 뛰는 파격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날 박용훈은 발보를 압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금 넓게 끈을 매치해 맨 점이 눈에 띕니다. 서울에게 0대1로 끌려가며 패색이 짖던 후반 막판, 팀을 구한 건 이동국이었습니다. 문전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슈팅으로 골망을 가르며 K리그 최초 300 공격 포인트 대기록을 썼습니다. 다음 시즌에도 전북과 함께할 것이 유력하다고 하니 이동국의 기록 행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동국과 같은 날카로운 피니쉬를 가진 공격수들을 위한 축구화, 팬텀 베놈이 전북 유니폼과 꼭 어울리는 환한 볼트 컬러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수시에서 내비치는 프리즘 효과까지. 뉴 라이츠라는 축구화팩 이름에 꼭 걸맞는 디자인인데요. 팬텀 베놈은 발등에 볼이 얹힐 때의 강렬한 임팩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가장 큰 비결은 워퍼에 자리하고 있는 13개의 블레이드. 길이와 각도가 각각 다르게 배치된 블레이드가 슈팅 임팩트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강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제주. 상주에서 전역 후 바로 제주에 압류해 경기에 나서고 있는 윤빛가람은 경남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멋진 오른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윤빛가람은 K리그에서 가장 빨리 아디다스 신상 축구화를 신는 선수 중 하나인데요. K리그 1 35라운드, 윤빛가람과 김승규 등 아디다스 개학 선수들은 유럽에서 이제 막 출시된 아디다스 프레데터 19.1 엔크립션 코드 팩을 신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엔크립션 코드는 암호화 코드라는 뜻으로 밀리터리 컨셉을 아디다스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축구화 팩입니다. 카무플라주 패턴은 각 브랜드들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출시되곤 하는데 이번에 아디다스가 내놓은 축구화는 컬러감 면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입니다. 여러가지 컬러 배합을 통해 차분하고 아름다운 카무플라주 패턴을 구현한 것인데요. 베이스에 레거시 그린 컬러가 쓰인 프레데터는 언뜻 그레이 컬러로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축구에서 준비한 장비로 보는 축구, K리그 1 35라운드였습니다. 사진은 K리그 오피셜 포토, FA 포토스 제공, 저는 핫프레드였습니다. 장비로 보는 축구는 다음 라운드에도 계속됩니다. 축구팬의 완소액, 오늘의 K리그!